여자가 남자 좋아할 때 눈빛이 어떤지 알아? 사랑은 앞머리 같은 거야 사랑은 없다! 지금 누구랑 있냐? 여자 소리 나네? 양아치니? 끝! 진짜 끝! 질척거리지 말고 말끔하게 헤어지지 네가 뭔데 나한테 헤어지지? 뭐, 아무렇지 않았어 사흘 밤낮으로 울어놓고 헤어지는 이유가 한 가지일 수는 없지 한 가지 이유로 사랑했던 건 아닐 거 아냐? 저 손범수예요 제가 명분이죠 나 되게 잘 나가요 능력있지 굳이 집도 잘 살아 아쉬울 거 있는 거 이상한 게 아닌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요 아니 왜 입장을 바꿔요? 내 입장이 훨씬 좋은데 정서적으로 교감이 안 돼 뭐랄까 이 가슴이 덩실덩실 뛰지 않는달까? 가슴 콩닥콩닥 아니야? 덩실덩실 뛴 적 있어요 없어요? 뭐 가끔 나풀나풀 뛰기도 하고 야! 감사합니다 흥미롭던데? 가슴이 폴짝폴짝 나랑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그거? 평생 관심도 없었던 저것이 내 마음속에 불쑥 들어와서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빨리 낭목할 때는 안 해요 지금 제 마음속에 불쑥 제가 아쉬운 기능을 다 말하자면 안 해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나의 마음속에 불쑥 안 해요 제가 안 해